You're not clear to take out the president, but we do have permission to deal with Lao. She's our top priority. 국회의 전설이요? 아니요 그거보다 높을리가 없습니다. 흐흐흐 킬전 마지막은 항상 솔프로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체포는 체포니까 그런식으로 될수도 있죠 얘도 어 뭐야 여기 강아지가 튀어 놓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죽인줄 알았어요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뭐야 뭐야 이게 설마 스킬? 어 벌써 주네? 입구에서? 바로 주네? 뭐야 스킬 바로 주네? 새로운 스킬이에요 아킬레스 검 아킬레스 펄스 이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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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지? 흐흐흐흐 신기하네 이거도 튀어나오겠네요? 중요한 장치가 있네 그냥 터진건가? 뭐지? 별깔 가니까 애들이 튀어나오네요 신기하네 이거 뭐 아직까지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렇게 막 특별한 것 같지는 않은데 타워 올라갈 때 어? 저거? 설마 이번에 시즌에 나왔던 모든 장치들이 다 나오려나 혹시? 흐흐 지금 당장 못할 것 같아 일단 몹들 좀 죽이고 아 제발 힐 얘는 엉덩이 때리면 힐 많이 납니다 이게 처음에 쥬피터 할 때 처음에 나왔었죠 그때 어려웠는데 쥬피터 미션이 좀 어려웠는데 생각보다 시즌 2가 별거 없었네요 시즌 2가 생각해보니까 앨리스가 빠져나갔다고? 어? 발로 하자입니다 어서세요 엘리스 대통령이네 발로 하자입니다 조금만 말해보니까 그지 앞서진 발로 하자 확실하게 했던 일은 없네 수업이 많더라고요 고맙다 잠깐만요 페이라호랑 엘리스랑 뭐가 있어? 잠깐만요 페이라온은 설마 앨리스펜인가? 강아지가 좀 많이 튀어오네요 잡았고 짐보르 윌슨 아까 통신하던 애네 강아지가 말 튀어나오네요 좋아 너는 나의 버프가 되어라 또 나온 애들이 강아지를 좀 조심해야겠네 강아지가 많이 튀어나오네 얼굴 한번 볼까요 저거 뭐야 저거 아무도 없는데? 잠깐만요 저거 뭐야 저거 아무도 없는데 막 쏘네 여기 밑에 숨어있어 어 여기 좀 바뀌어있다 미션 저기 그죠 벽 같은게 쳐져있네요 엘리스 대통령 찾기 혹시 엘리스 대통령 여기서 끝내나 혹시 뭐야 이거 저게 터리잖아 아니네 일단 조심하죠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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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오케이 깼고 오케이 깼고 요거 어딨지 장치가 어딨지 장치가 어딨지 음 세대 있었어요 제가 하나는 깼고 아프다 야 장치가 어딨지 약점이 어딨지 아 여깄다 장치가 어딨지 오우야 오우야 아 저 햄버거 진짜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오 여기 들어갔네 얘 아 하나 깨니까 두개 다 들어갔어요 여기 하나 더 있다 와 터리 왜 이렇게 많아 아 근데 얌 별로 안아프다 피가 안다네 헐흐흫 그렇게 어려운 건 같지는 않은데요 아직까지는 I know you're there silent but always listening. It's over. Alice is dead. You don't have to do this. You can let me go. Alice 죽었대요. What the fuck? Is she serious? Alice 죽었대요. Is it, is he dead? Alice 죽었대요. 페이라우가. Alice 죽였으니까 자기 보내달래. 어? 여기 스킬 할 수 있다. 오 진짜 죽였대요? 로고 연패 이라우한테 살해 당함. 그래서 자기가 죽이려고 아까 전에 위치를 물어봤었나봐요. 새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뭐 대통령 없었는데 뭐. 그냥 가봅시다. 갑자기 막 켈소 막 대통령 되고 그냥. 오케이. 다 터뜨려 버려. 아, 드론은 좀 귀찮네. 드론은 좀 귀찮네. 흠. 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 두번. 왜냐 통신장치가 안 나왔거든요. 가면서 계속. 그래서 그럴 것 같았어요. 나 못봤어. 방금 대화내용. 뭐였어요? 방금 대화내용 못봤어. 무슨 내용이었어요? 덤탱시어요? 아 진짜? 아 내가 죽였다고 한 거예요 지금? 목도 잡는다고 대화내용 못봤어. 목도 잡는다고 대화내용 못봤어. 이래서 중국애들은 믿으면 안됩니다. 흠. 중국애들? 흐흠. 헤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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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차피 엘리스 대통령이 일단은. 배신해서. 디비전 배신한 거를 넣어서.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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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귀찮다. 드론 들 많고 이래서. 흐흐. 그러니까 나도. 저도 그 얘기에요. 어차피 엘리스 트러면 뭐. 배신하고 도망간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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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시장치에 숨겨진게 있으면은 두번 껴야되는데 바로 대면한다고? 헬리콥터 저지 못날게 못도망가게 레멘트 얻는 주제 뽐쏘는건 아니고 어떻게 저지하는거지 여기 위에도 있네 몹들이 계속 나오네요 저거 맞출때까지 몹들이 계속 나오나봐요 이런걸 알려주면 안되지 이미 알려줘서 어떨수 없지만 봅시다 페일하우 페일하우 혼자 남았나 이제? 컴온 내려와 목소리 갑자기 달라졌어 봅시다 총은 그건데 이거 총 뭐죠? 움푸? 움푸인가? 그같은데 얼굴 생긴건 똑같네 완전 장갑 불터 장갑 불터랑 같이 한몸이다 입안있지 나는 불터다 이티나 chten 이유는 너무 쉬운데? 쉬워 쉬워 받은 세포에 비해 너무 쉽다 근데 케이가 베니테츠에게 사죄의 말을 남깁니다 아테 밥 번호를 연습중 해서 벨려 иногда 망 어려움던 세포에 부러워 받은 딱 다른ạnientiest는 과제에 복 assass은 쓰기 때문에 소극을 진심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스페이가 로즈에게 사죄의 말을 남깁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